이제 오지마 형 이제 진짜 봤지? 형 화내는 모습 봤지? 진짜 무섭더지? 이제 너희도 오지마라 이제 진짜 부탁한다 형 무섭더지? 진짜로? 무서웠지? 이제 진짜 가만 안 놔둔다 이제 남자든 여자든 열지 마 조심해 요즘 진짜 아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요즘 같은 세상에 문 함부로 열면 안 돼 아 진짜 진짜야 이거는 쫄고 안쫄고를 떠나서 진짜 문 함부로 열면 안 돼 아 진짜야 이거는 야 이 새끼야 이걸 주작이라고 하는 애들은 진짜 야 주작이었으면은 아 쟤네들이 뭐 잡혔거나 그러겠지 뭐 이런 제명을 주작을 하냐 그러게 왜 애들한테 신고한다고 얘기를 해멍청한 색이야 그러면 그냥 있을 줄 알았지 아 제발 제발 야 도망은 진짜 내가 제일 잘 간다 야 옥상 물 틀지 않았냐 이 돼지 행동에 의미부여하지마 야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만약에 내가 대처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했어야지 대처를 잘했다 봉준아 너 좀 약간 어른스러웠다 라고 칭찬 어떤 대처를 했어야 됐을까 어 어떤 대처를 했어야 됐을까 그냥 애들한테 신고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멍청한 색이야 몇 번 말해 아 몰래 신고했어야 됐다 아씨 난 좀 약간 선조치 후 보고 스타일이 아니야 선 보고 후 조치 스타일이라가지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우씨 죄송합니다 형님들 난 좀 약간 선 보고 후 조치 스타일이라서 예 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이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새끼는 배그도 못하고 스타도 못하고 롤도 못하고 시발 진짜 열받네 아 왜그러세요 여러분들 진짜 아니 여러분들 당연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처가 빠르게 빠르게 당연히 되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안당해보셨잖아요 실제로 당해보면 여러분들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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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안당해봤잖아 그래놓고선 보고 나도 보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어 여러분들 실제로 안당해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처하는게 좀 약간 어 흐리멍탕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진짜 생각 한번만 더 하자 말하기 전에 네가 말하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 알겠어요 일단 뭐 아무 피해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잘 잘 신고할게요 잘 신고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잘 신고할게요 잘 신고할게요 잘 신고할게요 이제 그만하십쇼 그만하십쇼 아니 저도 지금 기분 안좋은데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잘 신고할게요 잘 신고할게요 잘 신고할게요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고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온 애들이 잘못인데 왜이리 이향 물고 달려들어 아니 빨리 피는게 아니라 자기가 자동적으로 펴지던데 내가 피는게 아니라 지가 피 던데 아 쟤 날차라 아 왜 없어 아무것도 오오케오케오케 나이스 야 여기서 숨어있어야겠다 잠시만 샷건 들고 있어야 돼 여기서는 맞지 릴베이션 샷건이 딱 좋아 오 배낭 쓰리 배낭 쓰리 기호졌다 좋았어 아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로 갈까 아니 형님들 이건 세번째판으로 인정해줘 너무 그거였다 맞지 아까전에 그거랑 그거는 너무 정신이 없었다 형님들 인정 누구 왔는데 아닌가 와 총알 존나 많네 오우씨 야 팝이 개잘되는데 AKM 이거 쓰지말까 샷건 버리고 AK쓰라고 아 근데 여기서는 샷건이 좋은데 아 근데 파밍 잘됐다 맞죠 오리온 키트도 있고 일단 뒤쪽으로 나갈까 여기에 있다가 콩벌레 낼 것 같다 난 싸운다 난 해병이다 난 해병이다 난 해병이다 난 해병이다 난 해병이다 뭔가 있었지 아 팔이 좀 팔이 왜이렇게 꼬이는거야 나한테 샷건 70발이나 있는데 샷건 70발이나 있는데 여기 좀 숨어있을까 한 명 나올 때까지 아닌가 돌진 돌진 오케이 돌진 돌진 기다려봐 어디로 가야돼 일단 일단 여기로 가야되니까 4명 이쪽으로 뛰어자 오케이 나이스 일단 이쪽으로 간다잇 일단 이쪽으로 간다잇 야 산쪽으로 뛰어야될 것 같은데 자기장 때문에 일단 쪼는게 아니라 일단 여길 나가야될 것 같아요 밀벨을 일단 저기 레토나 타고 어 레토나 타고 가야될 것 같애 가자 오케이 레토나 좋았다 뭐야 씨 잠시만 어디로 가야되냐면 여기로 가자 아니다 여기로 가자 여기 가가지고 다리에서 대기타자 가자 저기가서 다리에서 대기타자 오케이 인정? 운전은 또 내가 잘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이분 남았으면 충분해 천천히 가도 돼 어헝 내가 대기하면서 개 오지게 조진다잇 일단은 가면서 여기 파밍은 눈길이가 안했으니까 나도 안한다 오케이 저기 보이지? 잠시만 저기로 가려면 이렇게 가야되구나 잠시만 저기로 어떻게 가냐 일단 여기로 가야겠다 일단 저 다리를 건너야되거든 얘들아 근데 내가 실냐? 왜 이렇게 뿔이 나있냐? 어? 내가 뭐 한마디 할 때 한마디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뿔이 나있어? 내가 싫어? 눈길이가 이렇게 알아있어 봐봐 눈길이가 이렇게 알아있어 봐봐 여기 봐봐 여기에다가 형님들 어때? 이거 어때? 잘 봐봐 잠시만 미안 내가 현실에서도 일자주차는 잘 못하거든 여기서 이렇게 심시티 심시티 어때? 어 이렇게 하면은 올 때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거기 그러니까 여기에다 딱 있는 거지 인정? 어때? 오는 거 잡는다 어 좋은데 안 걸릴 거 같다 잠시만 여기잖아 이제 다 이쪽으로 올 거거든 왜냐면 길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여기로 다 올 거란 말이야 반대편에서 온다고? 반대편에서는 절대 안 오지 어 반대편에서는 절대 안 와 기다려봐 반대편에는 안 와 반대편에는 절대 안 오고 기다려봐 이제 다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왜냐면 길이 이쪽 밖에 없어 이쪽은 자기장이 있어서 자기장이 없어서 보호구역이 아니라 다 이쪽으로 온단 말이야 어 그래서 이쪽으로 무조건 와 잘 봐 다 봐 자 일단 배 여기 있는 것도 확인했다 배 여기 있는 것도 확인했어 배 타러 오면 바로 조진다는 마인드 오케이 고맙다 칭찬해줘서 고맙다 칭찬해줘서 군대 가면 이런 거 다 배워 어 너무 아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군대 가면 다 배우니까 괜찮아 군대 가면 다 배워 어차피 뒤로는 볼 필요 없어 어 모든 인생에서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배제해야 돼 네 가지 다 이룰 수 없어 호날두 봐 호날두 네 가지 다 이뤘나 안 이뤘지 세 가지 다 이뤘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사람도 다 이룰 수 없어 어 어 눈길이 어서 와라 어 눈길이 어서 오고 네 가지 다 이루는 사람은 없다 어 야 봐봐 오는 거 봤지 야 한명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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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오는 거 내가 봤어 근데 저기 차를 타러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몰랐어 그래서 여기 사주 경계를 해야 돼 어 아 근데 진짜 야 봐봐 봐봐 차 타고 저새끼 가네 어디로 가노 저새끼 쟤 어디로 가는데 쟤 쟤어디라 쟤 뭐야 어 온다온다 1933 봐봐봐봐봐 listening 샷컨 Druck 들어 잠깐 들어 저 새끼 좀 지쳤나? 오케이 잠깐 잠깐 김봉준 다운 10초 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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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맞췄다 오늘 감 좋다 웃기긴 하자니 키읕디극 키읕디극 해병대 플레이 잘 봤습니다 야 근데 저 새끼 방풀이다 사람들이 풀란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는구나 역시 킹이십니다 아니 이거 또 떴어 이거 왜이래 아니 컴퓨터도 빡쳤나봐 어? 아니 컴퓨터도 빡쳤나봐 형님들 이거 이거 왜이런지 뭐 때문인지 뭐 뭔데 이유가 뭔데 형님들 어? 어? 아니 근데 배그 배그 오늘 딱 할때마다 블루스크린이 3번이나 떴네요 왜이러지 어? 왜이러지 저 매니저 좀 잠깐 주세요 저 알아요 예 형님 이거 왜이런거에요 예 형님 말씀하십시오 예 형님 말씀하십시오 예 형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형님 하드가 나갔다고요 막 꺼서 막 끈거는 저기 그 뭐냐 블루스크린이 꺼서 막 끈건데 어 아 아 아 아 아 컴퓨터도 형이 게임하는거 보면 답답했나보다 그냥 남캠이나 하자 남캠도 안되려나 그래서 해결방법은 뭔데요 형님 고쳐야지 그니까 형님 해결방법이 어떻게 고치냐구요 일단 재푸팅하셈 새끼 또 뭐야 씨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팬인데요 예 해결방법은 새로 사는거 해결방법은 새로 사는거 해결방법은 새로 사는거 방 혹시 덥나요 예 방이 더워요 방이 덥냐구요 네네 방이 존나 추운데요 그거 그 여름에 예 컴퓨터가 많이 뜨거워져서 그런데 예 컴퓨터가 많이 뜨거워서 그렇다구요 컴퓨터가 뜨거워서 그렇다구요 네네 본체에 배기시스템 잘 되어있으면 안그런데 일반 케이스는 아마 자주 그럴텐데요 죄송한데 일반 케이스 아니라 500만원짜리 케이스인데요 그거 순행식 그거 되어있는거에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야 그러면 진짜 농담하는게 아니라 저기 그 뭐야 바깥에 있는 컴퓨터는 싹 다 고장났겠다 어 안그러냐 뭐라구요? 제꺼 한번 보여드리라구요 예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꺼 게임하지 말고 좀 쉬자 제꺼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 컴퓨터 뭐 먼지 쌓여있거나 그런거 하나도 없는데 그라 순행아니어도 블루스크린은 잘 안써 아 순행식 아니잖아 아 그래요? 그러면은 저거 뭐야 뜨거워서 지금 컴퓨터 블루스크린 걸리는거에요 형님들? 컴퓨터 메모리 충동이다 형방에는 고토걸림이 천명은 있으신거 같다 저 사진이 문제같애 아니 근데 일단 시청자분들 너무 착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진짜 똑똑한거 알겠는데 여러분들 이새끼는 도대체 아는게 뭔가요? 무슨 사건 사고가 나면은 뭐 예를들면은 이제 에어컨이 고장났다 그러면 에어컨 전문가 한 백명 나오고 컴퓨터 고장났다 그러면 컴퓨터 전문가 한 천명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저기 그 조립하는데 그 조립하는데 이제 조립 전문가 한 천명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찰 신고하는데 경찰 신고에 대해서 천명 나오고 어 와 음 음 그럼 왜 물어보는거야 알려줘도 뭐라 그러네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10세기야 아니야 미안해 알려줘서 고마워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너한테 배운 거야 몰라도 아는 척 오케이 여기서 고라니 메타말고 고스트 메타 가야겠다 존나 진짜 개 안전빵한다는 마인드 간다 야 근데 아까 전에 그거 못잡은 건 존나 심했다 인정 아까 전에 그거 1대1 그거 못잡은 건 존나 심했다 오케이 빨리 파밍 빨리 파밍 발소리 들렸는데 아닌가 야 발소리 나지 않았냐 아닌가 발소리 났던 것 같은데 아니 총이 없냐 그래도 바깥에 외부 장치는 다 파밍했다 오케이 오케이 와 저 새끼 채팅 때문에 갑자기 존나 졸았네 봉준아 너 뒤에 누구냐 와 저 새끼 뭐냐 존나 졸았네 갑자기 오케이 아 드디어 다행이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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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나 없나 아 템 존나 없네 뭐 아무것도 없는데 형님들 연료통은 필요 없죠 형님들 예 연료통은 별로 필요 없지 어 야 저기 털렸네 내가 턴 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일단은 털렸덴 어 여기 내가 털었던 덴가 그런가 그런가 가방 존나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오케이 일단은 이거 M16이 더 좋죠 이거보다 형님들 M16이 더 좋지 에스칼리버보다 어 차소리 들린다 ㅅㅂ 오케이 봐줬다 ㅅㅂ 새끼 어 나 안전지대네 오케이 좋았어 그냥 파밀만 주구장 차면 되겠다 오 ㅅㅂ 뭔소리 어 어 저기 있었다 잠시만 오 왜 안 맞지? 죽인건가? 새끼야 서든하냐 새끼야 서든하냐 그래도 한발 맞춘거 같은데 피나던데 ich 오케이 오케이 혹은 프라이필이 싫어 없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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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하더라 시프트 C랑 뭐더라 어떻게 하더라 이거 시프트 C랑 스페이스 기다려봐 여기서 파밍 좀 제대로 수직 손잡이 안 먹히네 아 템이 왜 이렇게 없냐 여긴 많겠지 제발 아 갑자기 힘이나 보고싶다 오우 C봐 뭐야 여기도 없나 뭐 없나 오케이 저기 파밍하고 가야겠다 여기 파밍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털렸네 다 털렸는데 그냥 갈까 잠시만 내가 어디로 가야될까 어 요쪽 쯤에 갈까 아니다 요쪽 요쪽으로 가면 되겠다 요쪽이 좀 안전할 것 같아 오케이 아 털린게 아니라 제가 아까 전에 털데에요 아 그랬구나 아 죄송해요 제가 존나 금부모 대가리라가지고 일단 간제탑 가가지고 저거 파밍 좀 하고 가자 간제탑 가서 일단은 파밍 좀 하고 일단 1층에는 먹을게 없고 2층에 먹을게 많더라고 잠시만 잠시만 뭐 없나? 와 아무것도 없네 여기도 없어? 와 아무것도 없네 이씨 아 이럴 수가 자 일단은 49명 오케이 괜찮아 할만해 49명이란 할만해 좋아 좋아 천천히 하면 돼 아 근데 죽을때까지 야 갑자기 일본어 들으니까 일본 가고싶다 내 마음이 요즘 싱숭생숭한가봐 뭐만 들면 뭐만 하고싶고 그걸 들으면 그걸 하고싶고 어 일본어 들으니까 일본 가고싶다 잠시만 저기 일단 간제탑 털고 그 다음에 저기 집 털고 딱 좋다 좋았어 결혼도 하고싶다 어 경찰 쫓기 2 경찰 쫓기 2 어 경찰 쫓기 2 경찰 쫓기 2 경찰 쫓기 2 좋고 경찰 쫓기 2 좋고 그 다음에 오 여기 털렸었다 잠시만 일단은 여기 털렸는데 저기 있을 가능성이 좀 있을것 같은데 맞지 가야겠다 그냥 저기 있을수도 있겠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냐 음 이쪽으로 갈까 오케이 가자 아 근데 나는 해병대 나왔는데 이런걸 왜이렇게 못할까 원래 이거 진짜 실전 감각이 있는 사람들 잘하는데 어 자기장 이제 됐네 오케이 47명 좋았다 어 오케이 일단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지 이런데들 눈길이가 뭐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맞죠 세상 세상만사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런것도 한번 들러봐야죠 어차피 시간은 많으니까 오케이 또 내가 또 안전지대에 있네 아 여기도 또 아무것도 없네 야야 소리들린다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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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이지 저기 보이지 저기 보이지 아 와 저새끼 낚시할라고 딱 저기있네 어 저기 놔두고 그 다음에 낚시할라고 딱 저 위에 올라왔네 그럼 난 돌아서 딱 치면 된다 어 난 딱 돌아서 치면 된다 잠시만 저새끼 다 나무 뒤에 딱 숨어있거든 어 아니 뱀이냐고 라고 하시는데 아니 저새끼 나무 뒤에 숨어있어 지금 아 아 근데 이거 저기까지 너무 멀다 숲도 많이 없고 가는데만 반나절 걸리겠다 어휴 답답아 그럼 어떻게 할까 잠시만 생각을 하자 일단 저새끼가 늦게 오면은 다시 차쪽으로 가겠지 그때를 노릴까 그때를 노릴까 아니야 그때를 노리다가는 이 뒤쪽에 사람들이 올수도 있어 야 너무 뱀같은데 아우씨 잠시만 쟤는 무조건 저기 나무 뒤쪽에 아니면 돌멩이 뒤에 숨었거든 그래서 나는 뒤쪽으로 돈다잉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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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꿈치에 피나도 조금만 더 할 수 있다 진짜 진짜 전쟁이라고 생각해 역시 봉준이 착하다 바닥 정서 다 해준다 오케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약진 앞으로 오케 낮은 포복 낮은 포복 앞으로 낮은 포복 앞으로 거의 다왔어 거의 다왔어 오케 오케 약진 앞으로 엄맛이 연축 다시 아이웨이 이렇게 돌았어 이 새끼 어디갔어 이 새끼 어디갔어 내가 좀 더 위로 가야겠다 고지를 잡아야겠다 얘 그냥 차 놔두고 도망갔는데 내가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건가? 그런가? 내가 너를 너무 고수로 생각했나? 여기서 없으면 없는거야? 없나? 없네 오케이 그러면 아니잖아 아니잖아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저 새끼 눈아팠어 맞지? 저 새끼 눈아팠어 저 새끼 눈아팠어 좀 뜯어 좀 뜯어 좀 뜯어 좀 뜯어 지금 저 두명만 진지한거 실화냐 아씨 저거 어떡하냐 이거 30초 남았는데 오씨X 누가 쏜다 공주나 그러다 모니터에 대가리 박겠다. 저기 몇 명이야? 저 새끼 또 뭐야? 저게 몇 명이야 이거? 이 새끼 어디갔어? 이 새끼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는지 당체 모르겠다. 뒤에 있는 새끼는 도망간 거 같은데? 공주나 Q랑 E 누르면 고개 제낀다. 알아요 알아요. 나도 도망갈까 그냥? 야 저 새끼 온다. 저 새끼 귀여워서 온다. 연극연극. 이쯔라 뵙다. 뭔가 상대에 피자 낙지. 더 왔던 현실. 비타는еди 지급進. 기기 2대 3단에. 9마리. 8배율. 나 이 땅 나 이 땅 나 이 땅 나 이 땅 나 이 땅 나 이 땅. 왜. 이 땅 8배율. 어 씨바 8배율 내 8배율 잠시만 어 내 8배율 어디갔어 오케이 됐어 어 자기장 아씨 잠시만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제발 야 자기장 아씨 기다려봐 빨고 가자 제발 아 야 큰일났다 자기장을 못봤다 씨바 아 제발 아 씨 아 제발 제발 살아야된다 제발 되냐 되냐 이거 확실히 되냐 살 수 있나 살 수 있나 제발 살아야된다 제발 사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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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 수 있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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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없나 에너지 드링크 하나 더 빨까 제발 제발 아 씨 아 제발 제발 아 에너지 드링크 바람에 씨야 씨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안잡았는데 아 그 씨바 그 1대1 대 1 각계전투에서 존나 잘 이겼는데 와 이색이는 어쩜 게임 한판 한판이 다 안걸리는 플레이를 하냐 그것도 재능이다 봉준아 아 존나 아깝네 아 야 붕대를 감았어야 됐나? 붕대를 감았으면 야 붕대 감았으면 살았을까 형인데? 어? 맛좋은 토란국 다들 마이무요 맛있점 게이지 야 근데 아까 전에 그 3명에서 뭐한거냐? 나는 쟤를 때리고 있고 쟤는 쟤를 때리고 있고 다른 새끼는 나를 때리고 있고 와 3명에서 씨바 개 레전드 찍었네 아 붕대를 감았어야 됐나? 아 붕대 감았으면 딱 됐는데 아 아 붕대 존나 아깝다 아 붕대 감으라고 하지 아 볼트 결승 5시 40분이에요 볼트 결승 5시 40분 아 근데 샷건이 존나 쎄다 와 가까이 있을 때는 샷건으로는 개고지게 패야겠다 그냥 샷건이 개쎄네 가까이 있는 애들은 그냥 샷건으로 개조져야겠다 어 뭐야 어 이거 왜 이러지 진짜? 어 이거 왜 이러지 진짜? 또 이러네?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뜨는데? 옆집에서 누가 방해하는 거 같은데 오뱅무으으과 으으금 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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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메모리 문제 같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잠시만요 이거 컴퓨터로 한 번 몇 번 쳐볼까요? 형 메모리 문제다 메모리 뺏어 지우개로 좀 정리해줘 와 컴퓨터 존나 뜨겁긴 뜨겁다 잠시만요 이 컴퓨터는 이 컴퓨터는 존나 차가운데 이 컴퓨터는 존나 뜨겁다 뜨겁긴 개뜨거운데 야 이 컴퓨터는 존나 차가운데 이 컴퓨터가 뜨거우니깐 얼음물 동동 띄어서 물로 한 번 헹궈주자 그 다음에도 블루스컬이 뜨면 메모리 충돌이나 하드 문제니깐 AS로 검사하라고 하시면 되요 그 다음에도 블루스컬이 뜨면 메모리 충돌이나 하드 문제니깐 혹시 먼지 때문에 메모리 문제가 되기도 해서 뽑아서 청소하고 다시 해보라고 하시면 될듯 AS로 검사하라고? AS로 검사를 어떻게 해? 알려줘 나 지금 해보게 결국에는 저기 그 뭐야 AS를 맡겨라 이 말이야 응? 왜? 아 AS 맡기라고 이 새끼는 진짜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나 그러면은 저기 그 뭐냐 이거 들고 저기 우리집 앞에 있는 그 컴퓨터 거기 가야되나? 형님들 근데 배그할때만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럴까? 메모리 카드 뽑... 지우개로 닦으라고? 설마 그 지우개가 그 그 연필 지울때 그 지우는 그 지우개를 말하는거야? 아 진짜? 그 지우개 맞아 그 지우개로 닦아져야 소용있어 못믿으면 검색해봐 음... 배그 사양을 낮추라고? 배그 사양 어떻게 낮추는데? 형님들 잠시만 이렇게 돼있거든? 배그 사양? 음... 품질을 울트라말고 높음으로 하라고?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품질을 울트라말고 높음 이렇게 해서 해볼게 야 결승전 한다고 야 무비야 결승전 하는지 안하는지 실시간으로 좀 봐줘 어 결승전 5시 40분에 형님들 네 5시 40분 볼트 형님 5시 40분에 지금 봐봐 볼트 형님 지금 안하시는데 배그 설정 최적화하려면 안티 엘리어싱 거리보기 텍스처 품질만 울트라하고 다나짐으로 해 볼트 형님 오늘 마지막 경기 볼트 형님 오늘 마지막 경기 어 잘 모르겠으면 내일 토고걸 형님께 물어본다고 해 말 좀 깝깝하게 하네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오케이 이거 만약에 저기 그 뭐냐 또 블루스크린 뜨면은 어 고걸이 형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행 됐는데 500짜리 솜출령 아니야? 이거 게임용이야 500짜리 어? 야 여긴 뭐지? 여기도 존나 왔는데 여기로 떨어질까? 어? 왜 안떨어질까? 아 여긴 안떨어지는덴가? 어? 오케이 여기로 떨어져야지 여기도 존나 건물 맞네 아 이거 마지막 다섯번째 판이야? 맙소사 시발 어 이거 한판하고 볼트형님 보러갑시다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이거 제대로 떨어진거 맞냐? 이거 다 공사판이냐? 이번엔 일찍 죽더라도 과감하게 싸워보는게 어때? 오케이 이번에 과감하게 좀 싸워본다 오케이 이거 마지막 판하고 볼트형님 보러갈게요 가자 야 여기 나밖에 안떨어진거 같은데? 네? 파밍 오실나게 할 수 있을거 같은데? 나밖에 안떨어진거 같은데? 어라? 아니 근데 뭐 아무것도 없냐? 아니 뭐야 아무것도 없어 어어? 오케이 레드 도프 사이트 좋았다 그리고 오케이 수직손잡이 좋았고 성강탄 좋았고 일단 권총이라도 먹어 권총이라도 먹어 어? 어? 아씨 권총 안먹었다 아 어차피 뭐 총 죽겠지 짠키들 권총이라도 먹어야된대 어 Ook 오픈 오ㅎ 억 무슨 뭘로 쏘는거냐? 야 잠시만 뭘로 쏘는데 뭐 저런소리가 나냐? 이거 이거 보고 볼트 보러 갈거야 이거하고 어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보이지? 저새끼 존나 센새끼다 쟤 보이지 쟤? 여기서 일단 좀 잔수 좀 타야겠다 안되겠다 쟤 너무 세다 쟤 보이지? 쟤 보이지? 어? ㅅㅂ 뭐야? 우리집 앞에 차온거 같은데? 오! 아 복맘 개새끼 아우씨 이마새끼 아아 나 복맘씨 아아 나씨 아아 나씨 아아 나 복맘씨 으찍 아파이 아ruk 아하 아 아인 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